오늘은 싱글벙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남성과 헤어지는 여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최근 방송에 전 남자친구와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등장한 여성이 있습니다. 헤어지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아주 놀라웠는데, 전 남자친구의 인생 목표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온 비혼녀였고, 인생 개조대로 사는 욜로라이프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허버허버 다니느라 돈을 모으지 않았던 여자인 거죠. 결혼을 하려면 저축해놓은 돈이 있어야 한다 말했다는 전 남자친구. 이 한국 여자는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지금은 저축한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돈을 착실히 모으겠다 말했는데, 남성은 이미 여성의 오마카세 허버허버 먹는 여성의 소비습관을 알아차렸는지 돈 모으는 거 기다리기 싫다고 런을 쳐버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수근과 서장우는 남자는 말이야 여자 니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 돈은 상관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개똥같은 소리를 하면서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면 돈 안 본다는 소리를 합니다. 전형적인 586 꼰대 같은 쌉소리를 하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 한국 여자들이 모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586 꼰대들은 젊은 남성들에게 붕신같은 남성성을 강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에 나온 상황이 아닌 현실 속 한국 여자들이 돈 때문에 결혼 못하는 상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흙수저에 모은 돈 3,500 있고 나이 존나 많은 여자인데 결혼 포기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이 여성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91년생 올해로 34살의 한녀는 모은 돈이 꼴랑 3,500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주제의 한남이랑 결혼하는 건 망혼의 지름길인 걸 알지만 혼자 살 성격은 아니라 비혼은 못하겠다.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고 대단한 직업 연봉도 아니라 안정적인 폭폭남이 필요한데 결혼 포기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꿈꿀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해.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는 한남이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 안다면서 동시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 34살 처먹고 3,500 모아놓은 여자는 이제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댓글에서도 나이도 환경도 고민하는 것도 똑같다 작년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걱정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같은 소리를 하면서 모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할까 걱정이라는 여성들의 모습. 더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30대 초반인데 모은 돈이 천만 원이야 이거 이별 사유일까. 결혼주의자 여성인권운동가인데 직장 6년 다녔는데 모은 돈이 천만 원이야. 남친이 결혼 이야기 꺼낼 것 같은데 모은 돈이 없으니까 이걸 밝히면 이별 사유가 될 수 있겠지. 돈을 못 모은 이유는 소비 습관이 안 좋았어 오마카세 호캉스 해외여행 허버허버쳐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써서 그런 거야 흑흑. 이라는 30살 초반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돈을 천만 원 모은 우리 한국 여자. 제가 한국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여자는 진짜로 해외여행 허버허버쳐 다니느라 돈을 저거밖에 못 모은 한녀입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이제 와서 돈 못 모아서 후회하는 그녀들의 꼴이 우습지 않으십니까. 30대인데 돈 못 모은 여성인권운동가들아 결혼 생각 있어? 20대 때 경제관념 박살나서 해외여행 호캉스 오마카세 마라탕 엽떡 허버허버 시켜 먹느라 모은 돈이 없어. 2년 좀 넘게 돈 모아서 이제 겨우 2천 모았는데 나 돈 못 모은 거 알고 결혼 깨질까 봐 너무 불안해. 라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돈 못 모은 이유로 경제관념을 손에 꼽습니다. 서른이 되고 나서야 발등에 불똥 떨어진 한국 여자들은 결혼에 대해 허버허버 고민을 합니다. 그런 여자를 여러분이 주워다가 설거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이 미친 듯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 와중에 남자들 가스라이팅하는 이수근 서장훈 진짜 비호감이네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